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전세계의 아미팬 여러분 단두의 흔한 원회부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히어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전에 BTS가 유엔총회에서 연서를 했죠 김남준 RM이라고 합니다 RM의 연설에서요 몇 가지만 주여서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어쩌면 꼰대의 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외 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 드릴 거예요 수출용 컨텐츠라서 국내 아미팬 여러분들께는 다소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RM은요 서울 근처에 있는 일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죠 강과 언덕과 매년 열리는 페스티벌 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일산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떨어진 꽤 큰 도시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자전거로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저희 집에서는 꽤 가까운 편이에요 RM은 오마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RM이 말한 강과 언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을 언급한 건데요 예전에 드라마 드림하이라는 곳에서 미세이 수지하고 2PM 태견이 출연했던 드라마 드림하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설명란에 따옴표해서 드림하이 호수공원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긁어서 구글에 검색하시면 각종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해마다 꽃방람회가 열려요 꽤 큰 규모로 열리는데요 RM이 언급한 일산은 꽃의 도시로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 마음이한 뒤 마시오는 데에대한 시기 여긴 9월 10일에 LABORAT 여긴 반대쪽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이 어린이의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제 눈에 감사드립니다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y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Instead,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alls that other people made RM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살부터 10살 정도의 심장이 멈췄다 밤하늘과 별을 바라보는 것을 멈췄고 꿈꾸는 것을 멈췄다고 말하죠 한국에서는요 9살, 10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참 암울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의무교육을 거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2년에서 6년 정도 과정에 따라서 다니는데요 보통은 4년제를 다니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대학교는 옵션이에요 옵션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입시지옥과 사교육 전쟁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쳐버려요 이른바 사교육의 힘이죠 그럼 이 초등학생은 중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가면 더 배울 게 없어져요 이게 문제인데 3년 내내 대학 입시 준비를 합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학원을 다니지 학교를 왜 다니나요? 새벽 2시까지 학원 뺑뺑이를 돕니다 이게 정상적인 청소년의 모습은 아니죠 RM이 말했던 심장이 멈추고 밤하늘과 별을 바라보지 않았고 내 눈을 감아 버렸다는 연설을 들으면서요 저는 좀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방탄소년단 배출국 한국의 쌩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에는 두발자유화라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자르고 퍼머 염색 안 됩니다 심지어 머리가 어깨를 덮으면 안 된다는 되게 황당한 규정도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머리카락 길이 규정 펌 염색 제한하지 말라는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꼰대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퍼머 염색,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방탄소년단 배출국의 쌩얼이 이래요 믿겨지세요? 방탄소년단의 나라는 자기 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한데 믿겨지세요? 그래서 오히려 RM에게 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해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하지 못하는 말을 그들은 어쨌든 하니까요 한국의 그리고 글로벌 아미 여러분 RM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의 당부대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세상에 외치세요 난 나야 난 나야 한국의 아미들은 한 가지만 더요 외치세요 내 머리 손대지 마 내 머리 손대지 마 누군가의 근처가 내 머리 손대지 마 아이패대지 마 내 머리 손대지 마 내 머리 손대지 마 아이패대지 마 내 머리 손대지 마